오늘은 간단 머그컵 수프를 만들거에요 토마토를 통으로 양파도 통으로 머그컵에 넣어 완전 쉽고 맛도 최고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해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시기에 아침으로 통토마토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다음은 통장판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다음은 통장판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머그컵 수프가 딱이랍니다 간단한 요리를 좋아하지만 맛도 포기 못하는 제가 보장합니다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마도 드시면 키가 맑아지고 젊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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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